소시지 농도와 쌀 쌀에 찹쌀이 섞였나 보네 디지터리 그러면 김치 다져놓고 돼지고기 넣고 아 빈대떡 녹두 빈대떡이야? 이 녹두를 갈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있어요 늘 갈아서 이게 불어야지 이제 시켜둘다 쌀은 시켜서 따로 해놨다 섞으면 돼 음 쌀도 들어가려구나 쌀이 안 들어가면 이게 안 돼 이렇게 물만 부어놓으면 돼 또 쌀도 씻어놔 뚱물을 안 버려야지 뭐 어떻게 해 쌀도 같이 갈아? 응 같이 섞었어 아 이거 어젯밤에 녹두 담궈놓은 거 불었어? 응 이제 이걸 비벼서 껍득을 좀 나간 뒤까지는 버려야 돼 껍질이 벗겨지도록 비벼서 이제 다 안 벗어지더라도 막 절반은 나간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씻어줘 이게 그릇이 적으니까 여기다 옮겨야지 응 응 응 응 음 아 이렇게 비벼주는구나 그러면 껍질이 벗겨져 응 그렇게 비벼서 껍질이 많이 까졌네 이제 그렇게 비벼서 껍질이 많이 까졌네 응 껍질이 나가죠 그 녹두가 씻으니까 거품이 많이 나네 응 원래 거품이 나 뜬 물처럼 나간 뒤까지 마으면 돼 다 막혀진 거야 여러 차례 헹궈주고 여러 차례 헹궈주고 이거 이번에 헹궈가지고 졸음이로 요리 건져서 부어야 돼 모래 같은 거 있어봐 아 그렇게 한번 이뤄주는구나 응 녹두가 이렇게 노릇노릇 색깔이 이쁘구나 여기다 이제 더 노랗게 하고 싶으면 그 치자있게 응 그 물 노란물 나온 거 응 그걸 좀 넣어서 오면 노랗게 색깔이 나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쌀을 섞어 이거 어 여기다 응 섞어줘 그래야 이게 전에 밀가루 넣듯이 이걸 돌돌 해줘야지 잘 뭉쳐지게 해주는구나 잘 되는 거야 부서지지 않게 응 응 돼지고기 응 그걸 다 갈아 놓은 거구나 응 돼지고기를 밑간을 해야 되는구나 응 녹두비인데 또 걸려먹고 응 공기를 익혀가지고 넣어야 돼 아 간장 진간장 응 큰 컵 응 많아 응 조금 낸 거 있어 응 며실 며실청 응 작은 컵으로 응 생강 응 마늘 마늘 김치에 마늘이 들어가니까 응 응 여러 가지 안 넣고 응 김치하고 응 고기하고 만들려고 응 왜냐면 녹두 향이 없어지고 너무 익었지 너무 재료가 많으면 응 응 후추 좀 뿌리고 응 참기름 조긋 자글자글자글 국물이 하나도 없이 볶아야 돼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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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를 안 넣었지 술을 좀 넣어야지 이게 목살이잖아 응 두 스푼 넣고 이제 다 섞었어 이제 잘 섞어줘. 그래가지고 이제 자글자글 끓여 볶아. 여기도 목살이라 돼지고기 기름이 나오니까 이렇게 참기름만 치고. 이걸 빈대떡에 넣을 때 이걸 고기를 먼저 익히는구나. 나중에 익히려면 타니까. 녹두는 생집도 먹거든. 원래 사람이 굉장히 응급실에 가야 되고 사람이 죽어가잖아. 이 녹즙을 그냥 생걸로 해가지고 국물을 마시면 괜찮아. 살아나. 녹두를? 네. 녹두지. 옛날에 할아버지는 그랬어. 할머니가 녹두즙을 생집을 짜가지고 주니까 깨나더라고. 그 약 같은 거 독양먹은 사람들이 있잖아. 그러면 이게 해소돼. 녹두가 몸에 좋구나. 그러니까 녹두는 안 익어도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. 돼지고기는 익혀서 넣는다. 돼지고기가 들어가니까 낡은 먹을까 봐 더 신경 써. 돼지고기는 조금 갈아 놓고 다질까. 왜냐면 해지기 전에 조금 갈아 버려야 돼. 만두 속 넣을 때도 돼지고기는 확 익히려고 이렇게. 이렇게 따서 넣는 사람도 많아. 아 미리. 응. 국물이 좀 졸아야 돼. 이렇게 완전히 익혀야 되는구나. 응. 이제 다 끓었어. 응. 이제 이 정도면 돼. 완전히 익혔어. 응. 좀 들어가야 갈아져. 응. 물을 녹두에. 녹두하고 쌀 섞은 데다가. 응. 우선 이걸 부어가지고. 그걸로 한 컵 붓고. 응. 갈아볼게. 응. 믹서에 넣고. 한 번에 다 못 갈겠네. 다 못 갈지. 조금씩 갈아야지. 세번은 갈아야 돼. 세번. 갈아졌어. 잘 갈아지네. 응. 좀 덜 갈아도 되겠다. 응. 너무 갈지 않고. 그러면 더 맛있어. 입자가 좀 굵어. 굵어야. 응. 이 정도를 갈아야죠. 좀 더 굵게 갈았구나. 그래야 좀 더 맛있겠네. 응. 좀 쌀이 씹힌 것 같지. 응. 이제 다 갈았어. 응. 걸쭉하게 갈아졌네. 빈대떡에 김치를 이렇게 많이 넣는구나. 김치로. 응. 이렇게 잘게 잘라서 국물은 짜내는구나. 응. 질퍽해지면 안 되니까. 응. 이렇게 잘게 잘라서 국물은 짜내는구나. 국물을 넣어도 돼. 쌀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뻣뻣해. 밀가루 전에 많이 들어간 것처럼. 조사 쌓으려면 그럴 필요 없어. 응. 김치도 좀. 씹해야지. 김치도 좀. 김치도 좀 씹해야 맛있어. 고기도 납작납작한 사람도 있어. 응. 김치는 다 잘라서 물기 짤네. 응. 쪽파도 들어가는구나. 쪽파도 넣어야지. 마늘. 응. 소금 간을 좀 하고. 김치 넣고. كم치 넣고. klokoniroban-chmann buck-up. 쪽파도 넣고. 고기도 식혔다가 넣고. Cordyong-challem-chmann. 이제 재료를 잘걸주고 capture며يع은. 간을 봐야지 부채 보자 부채 먹어봐야지 간이 좀 싱거운듯해 김치가 들어갔으니까 부채 좀 먹게 하나 맛있겠다 좋은 재료들이 들어갔네 부치기 딱 좋다 어떤 빈대떡은 빨갛고 빨간 거는 김치가 많이 들어갔어 그리고 치자를 넣어라 치자를 넣어 그러면 또 노래지고 이게 두꺼우니까 얼른 열을 안 받더라고 우선 하나만 놔보자 우선 하나만 놔보자 우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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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고춧가루 소금 잘 됐네 잘 못하면 툭 찢어지겠다. 밀가루가 없어서. 쌀가루가 들어갔잖아. 이렇게 찢어지지 말라고 쌀가루를 넣은거야. 또 색깔이 그대로 나네. 다른 거 뭐 고사리, 숙주나물 그런 거 안 넣었잖아. 양파 막 다져서 넣고. 이렇게 좀 해본거야. 우리 김치처럼. 녹두의 맛을 즐기는 거지? 녹두향이 통 안 나더라고. 젤을 많이 넣으면 그런 거 같아. 이렇게 녹두의 색깔까지 그대로 나네. 어차피 고기는 익힌 거라서 녹두만 잘 익으면 되네. 고기를 더 익혀야겠다. 비계로 해야지 그 맛이 나는구나. 비계로 기름을 내. 이런 기름 안 쓰고. 맞죠. 옛날식. 그런 거 요즘 기름 싫어해서. 이쁘게 됐네. 이제 이래가지고 다 먹는데. 이리 볼까. 응. 잘 됐지? 노릇노릇 이쁘게 됐네. 이제 다 익었어. 먹어볼까? 다 넣을까? 으아. 성공. 다 넣은 거. 응. 이제 가열이 잘 됐네. 이제 가열이 잘 됐네. 점프치기 좋다. 이 팬이. 이제 그거 사야 되겠다. 이쁘지? 응. 이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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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를까? 가위로? 응. 이쁘지? 맛있어? 간이 딱 맞아? 응. 좀 간장 좀 찍어 먹어야 되겠다. 아. 좀 싱겁구나. 조금 내고 간치면 돼. 이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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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